뒤집어 버리는 그런 가수입니다. 역시 행사의 달인 그리고 최고의 가수죠. 여러분 보고 싶어했던 아름다운 그녀 이름을 다 함께 부르면서 멋진 무대 한번 만들어보자고요. 불러주세요 누구? 지원이! 어서오세요! 남자답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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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의 전화가 지원이! 내 보고는 지원이! 난 몰랐어 너에게 빠져들기 전까지 지원이! 남자답게 화끈하게 내 손을 젖혀 순간만 이제 너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어 남자답게 화끈하게 내게로 가둬 그 눈에 부활할 수 있게 우우! 남자답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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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끈하게 내 손을 젖어줘 너 없어도 지원이 응? 은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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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너 이젠 널 없이도 울었을 수가 없어 남자밖에 화끈하게 내게부터 더워 우르르 너의 우원을 당길 수 있게 남자밖에 화끈하게 난 너 이젠 널 없이도 울었을 수가 없어 남자밖에 화끈하게 날 한번 안아줘 가슴했던 거야 우르르 너의 우원을 쌓일 수 있게 남자밖에 남자밖에 지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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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원씨! 지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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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쩜 저 어쩜 저 으어어어어어어어어